안녕하세요. 코스 앵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절묘하게 완벽하게 잡는 방법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 과연 어떤 절묘한 수가 있을까요? 수 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백을 꼼짝없이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잡는 수는요. 백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단수치는 수밖에 없을 때 단수 따는 것보다도 이걸 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폐를 버팁니다. 흙이 먼저 따는 폐지만 폐는 실패입니다. 이럴 때 먼저 따면요. 이거는 백이 먼저 따는 폐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폐로 버티는 수가 있어서 안됩니다. 흙 1로 끊으면 백이 그러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살자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수는 이 자체를 살아버리면 연결할 필요도 없죠? 이 백은 그냥 고스란히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두는 수는 죽죠? 그렇지만 백이 이렇게 버팁니다. 이때 또 무신거 끊으면 아까하고 똑같은 형태가 돼요. 또 폐가 됐죠? 실패입니다. 그러면 백이 이때 3으로 끊는게 아니라 이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살자고 끝까지 여기서 살겠다고 우깁니다. 이거 이을 시간이 없죠? 여기 살면 안되니까 이렇게 놀 때 그때 끊어야 여기서는 아무런 수가 안납니다. 따봐야 뭐 아무 집이 안생겨서 백이 완벽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흙 1로 두고 백이 2로 놓을 때 한 번 더 치받는다. 이거 안놓을 수가 없죠? 예 아주 감쪽같이 잡히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백을 완벽하게 잡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